밤 9시 반에 큰손자의 아이스하키 경기가 있습니다. 게임 시작전입니다. 워밍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일찍 들어와 앉았습니다. 힌저지가 손자의 팀, 게스트 썬더버즈 팀입니다. 빨간색 지어지가 홈팀, 버나비 팀입니다. 흰색 지어지 8번이 손자인데 안 보입니다. 겨울방학 끝나고 이틀이 개학입니다. 손자의 팀은 선수 10명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워밍업 끝나고 손자모습이 안 보입니다. 벽 ر workshop 부산을 붙여 입히고ال서 절차를 붙여 있는 것 같고요. 강남구청 홈팀과 게스트팀 두팀 다 마이너 팀입니다. 하지만 버나비팀은 실력이 확실히 뛰어나보입니다. 2회전에서 썬더버즈 두골 넣었습니다. 지금 2대2 타이입니다. 빨간 모자 15번이 두골 다 넣었습니다. 15번이 7번에게 패스. 7번이 멋지게 골인시켰습니다. 2회전 8대3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3회전 시작합니다. 4번이였습니다. 3회전 8대1. 다이어트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연효한 단어를 더욱더 더욱 안가능합니다. 2회전에서 첫번째에서 처음inger 늘렸습니다. 4회전에는 조금씩, 1회전으로 2회전 수정되었습니다. 3회전의 승리입니다.